꿈, 자, 우리 미래, 토니버스! 아소야. 고마워. 네가 아니었음 나 계속 오해받았을 거야. 꼬마? 나밖에 없지? 응. 고마워. 그리고 미안해. 나 얘기 다 들었어. 응? 무슨 얘기? 너 마카랑 범인 잡은 얘기, 서준 오빠가 다 말해줬어. 나한테 말을 하지? 아, 그 똥쟁이. 아주 나 빨난 말 다 떠들었구먼. 나는 네가 서준 오빠랑 둘이 자꾸 붙어 다니니까 혹시... 혹시 뭐? 설마 너 나랑 똥쟁이를? 아이씨 이것만으로도 절교감이야? 나한테는 올리의 허니니뿐이라고. 알아 알아. 진정해. 좋아서 구독 중! 하이 요정들 퀸 헤라예요. 오늘은 먹방이 아닌 여러분에게 전할 소식이 있어요. 짜잔! 짜잔! 저 헤라가 모래컴퍼니 세밀리가 되었습니다. 역시 역시 우리 요정들 좋아할 줄 알았어. 모래컴퍼니에서 만드는 첫 먹방 어떤 게 좋을까요? 진짜 여신이다, 여신. 여신. 어떤 틴트 쓰는지 물어보고 싶다. 같은 먹방 크리에이터인데 누구랑 너무 다르다. 같은 먹방 크리에이터인데 누구랑 너무 다르다. 그러게 그렇게 먹는데 어떻게 살도 안 찌냐? 허나! 너나 따라와. 헐 뭐야? 허니님하고 헤라님하고 무슨 사이지? 허나 너무 보고 싶었어. 역시 내 남자 여전히 잘생겼네? 모래컴퍼니 계약 다시 생각해준 거야. 뭐야? 아직도 삐졌구나? 부탁이야. 계약 취소해. 네가 그렇게 나오니까 더 안 되겠는데? 왜 하필 모래컴퍼니야? 당근 너 때문이지. 허나, 나 안 보고 싶었어? 아니라고 아니라고 헤어지자. 전여친이요? 야, 조용히 말해, 조용히. 그럼 허니님이 그때 말했던. 사실은 내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. 그 사람이 디저트를 엄청 좋아했거든. 맛있게 먹는 모습이 좋아서 만들어주다가 시작하게 된 거야. 그 소중한 사람이 헤라님이었구나. 뭐야? 제가 헤라님이랑 비교해서 많이 딸려요? 뭐, 뭐? 아이씨, 이제 보니 똥쟁이가 아니라 딸 꼭 똥쟁이였네. 아아, 우리 크리에이터들 다들 들리시나요? 모래컴퍼니에 아주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으니 다들 스튜디오로 모여주세요. 자, 다들 모였죠? 무슨 공지사항이에요? 현기증 날 거 같으니까 빨리 알려주세요. 아잉, 수다쟁이들. 암튼 이제 곧 모래컴퍼니 월말평가 시즌이 다가옵니다. 이번 월말평가는 특별히 누군가의 아이디어로 합방으로 진행합니다. 합방? 저는 곧? 응. 합방 파트너는 대표인 제가 직접 뽑기로 진행할 거예요. 자, 첫 번째 주인공은 우리 모래컴퍼니의 보물, 달콤하니! 그럼, 우리 허니의 합방 파트너는 오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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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퀸, 헤라! 예! 자, 다음은 쫀비트! 쫀비트의 합방 파트너는 플로리아! 아씨, 그럼 넌 누구랑 하지? 쪼아서? 자, 그럼! 쪼아서의 불쌍한 파트너! 그냥 파트너는 으어? 아씨, 넌 누구랑 하지마 오빠, 역시 저흰 커플 댄스만한 게 없겠죠? 그치그치, 와 근데 쪼아서 개탔네 개탔어 리틀톰이랑 합방이라니 그러게요,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빠, 이 노래 들어보실래요? 저리, 기도했잖아 오, 송래미우라고 노래 진짜 잘하더라고요 이분한테 DM 보내서 우리 합방했을 노래 해달라고 하면 어때요? 그래, 노래 잘하네 근데 좋아선 먹방 크리에이터잖아 왕구랑 합방 콘텐츠가 될까? 아, 오빠! 어? 오빠, 좀 수상한 거 알아요? 아까부터 아서, 아서 계속 아서 얘기만 하잖아요 내가? 200만 크리에이터가 나랑 합방이라니 이거 실화냐? 안녕갑습니다 아니, 아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쪼아서님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세상에, 젠틀하기까지 자, 그럼 회 시작해 볼까요? 내가 왜 쌍둥이들이랑 합방을 자, 집중 집중 짐살라빔은 부드럽다가 힘을 줄 때 팍팍 튕겨주는 거예요 자, 보세요 짐살라빔 짐살라빔 짐 짐살라빔 짐살라빔 짐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짐살라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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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рист 아, 대표님! overwhelmed 느낌을 살리란 말이에요 느낌은 identified 심둥이 쌍둥이 너네나 잘해 내가 이래뵈도 한때 춤 좀 췄던 사람이야 볼래? 와! 알겠어! 그래서 만구와 먹방의 콜라보 소꿉놀이를 해보면 어떨까요? 소꿉놀이 컨셉이요? 아 잠시만요! 소꿉놀이 컨셉트 마미! 나 토미! 오 마이썬! 토미! 핫방 컨텐츠 얘기중인데 소꿉놀이 컨셉트 어때요? 어 썬! 소꿉놀이는 너무 진부해요 아 알겠어요? 그러면 다른거 생각해보고 전화할게요 뿅! 소꿉놀이는 신선하지 않을거 같네요 아 네 그럼 아이스크림 만드는 장난감으로 아이스크림 먹방? 아 잠시만요 마미! 아이스크림 장난감 먹방은 어때? 아우 소미 이 썩으면 안되는데 잘 써요 자 저 양치 열심히 해서 헐 리틀톰 깻나 깨 아이스크림 여기 오랜만이네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옛날 생각난다 그치? 어때? 음 별로야? 아니 진짜 맛있어 최고! 아 놀랬잖아 진짜 맛있어? 진짜 맛있어 나는 허니 너가 만두를 준 디저트 먹을 때 제일 행복해 난 니가 내 디저트 맛있게 먹어줄 때가 제일 행복해 빨리 아이템 회의나 하자 회의는 무슨 회의? 난 이미 정했어 매운맛 디저트 복불복 뭐? 너가 만든 디저트에 캡사이신 넣고 사람들한테 뽑아서 먹게 할 거야 어때? 재밌지? 디저트에 캡사이신이라니 난 못해 그런 거 어머 허나 뭘 모른다 이런 게 조회수 얼마나 잘 나오는데 난 너처럼 조회수만 보고 영상 안 만들어 그래? 하이 요장들 키네라예요 여러분 저의 오른친구 달코머니와 함께 매운맛 디저트 복불복 콘텐츠 촬영을 할 건데요 어때요? 기대되시죠? 역시 폭발적인 파는 아 짜증나 아니 진짜 니트토미로 회의를 하는 거 니트토미로 회의를 하는 거야 엄마랑 회의를 하는 거야? 아파 아파 어? 허니님? 너무도 간절했던 모습들 조금 힘들지 몰라 울지도 몰라 허니님이 울고 있어 그럴 때마다 내가 끊고 뭐 미래를 그려봐 힘들었던 시간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밝은 빛이 되어 노래할게 널 위한 하모니 너무나도 소중하게 꿈꿔왔던 비밀의 시간 나와 난 간절히 너무나도 너무나도